조작을 했는데 조작을 해서 선거를 그냥 기계로 만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종로구만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우선 압축해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종로구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거는 전국 선거를 다 도덕질했다는 이야기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 실태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은 12%를 조작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종로구청장 선거는 18%를 조작했습니다. 2022년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32% 조작했습니다.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입니다. 2022년도에 3월 9일 날 시집된 대통령 선거는 30% 조작해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당선은 20% 조작한 겁니다. 2022년도 종로구청장 선거도 20% 조작한 겁니다. 여기서 2022년, 2020년 이 두 가지,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 수를 훔친 경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표가 나온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모든 선거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12% 조작을 했고 2028년 종로구청장 선거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18% 조작했고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32%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30% 2022년도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20%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도 20%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22년 또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드립니다. 20%입니다. 3249표를 여러분들 3249표 16243표의 여러분들 20%인 3249표를 송영길 후보가 빼앗아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총 득표의 객차라는 것은 3249표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얻은 표의 40%의 객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실제로 송영길은 35%를 얻었는데 승관이 발표는 45%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여러분 실제로 63%를 득표했는데 표를 빼앗아 가지고 52%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또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종로구 후에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이건 30%를 적용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입니다. 그것을 사전투표 선거인 수 55,120명. 사전투표 참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조작하기 쉬운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15%를 빼앗고 윤석열 후보의 14%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1%를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15%를 대해주니까 15%를 빼앗고 15%를 대해주니까 30%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종로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는 38% 득표였는데 52% 뻥튀기를 해 준 거고 윤석열 후보는 56표를 얻었는데 여러분들 뭐죠? 43%를 깔아뭉긴 거고 심상정 후보, 정의당 후보는 0.04%를 얻었는데 0.03%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15%를 빼앗아서 15%를 대해준 겁니다. 총 30%를 조작한 겁니다. 2022년도 대선입니다. 2022년도 총선, 가장 심하게 조작했던 4.15 총선에서의 지역구 가운데 하나가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던 종로구입니다. 반드시 이낙연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조작을 했습니다. 32% 조작한 겁니다. 황교안 함께 16% 빼앗은 겁니다. 이낙연 후보의 16% 밀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2%입니다. 기준은 사전투표 참가자 종로구에서 4만 8,079명의 16%, 16%입니다. 32%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3%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권력을 선춘직 공직자들은 다 가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2018년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종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것은 그냥 2018년도에 25개의 서울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민주당이 먹었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초구도 조작을 했지만 실패한 거죠. 그래서 24대 1이 된 겁니다.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조작했냐?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종로구의 여러분들 종로구청장 선거에 사전투표 참가자가 5만 5,120명입니다. 이것의 30%를 총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15%를 이재명 함께 밀어주고 윤석열이 14%를 빼앗고 심상정의 함께 1%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종로구에서 여기 여러분들 이거는 좀 틀렸네요. 이 수치는 틀렸고 이름이 틀린 겁니다. 이름이 종로구청장 이름이 틀린 겁니다. 38%인데 52%를 얻은 걸로 56% 얻은데 43% 얻은 걸로 4% 얻은데 3% 얻은 걸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종로구청장 선거 이거는 여러분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 선거는. 그 다음에 이런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함께 5% 빼앗고 안철수 함께 1% 빼앗고 총 6% 빼앗았습니다. 문재인 함께 6% 대준 겁니다. 종로구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3만 9,312명에 6%를 빼앗고 6% 대준 총 12%를 조작한 겁니다. 12%를 조작하게 되면 홍준표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2%를 빼앗겼고 안철수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수에서 0.05%를 5%를 빼앗긴 겁니다. 22%를 빼앗기고 5%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종로구에서 39% 실적을 얻었는데 45% 얻은 걸로 발표했고 홍준표는 22% 얻었는데 17% 얻은 걸로 발표했고 안철수는 20% 얻었는데 19% 얻은 걸로 발표한 겁니다. 그다음에 유승민하고 심상정은 손을 안 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알 겁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여러분 이 종로구 사례가 종로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국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수를 조작을 하고 그것을 당일투표가 합쳐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섯 번을 실시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2월 1일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음에 불구하고 또 이런 조작지를 한 겁니다. 이걸 다 지금 덮자는 쪽입니다. 언론이 다 덮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힘도 다 덮고 넘어가는 쪽으로 한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국가로서의 기능은 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앞으로 국민의힘도 나서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이 나설 수 없죠. 임명권자가 나서지 않으면 본인이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경고한 거 아니죠. 다 덮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렸던 내용은 강용석 경기도지사선거와 관련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 서울시의 종로구청당 선거 구청당 선거가 여러분들 20% 정도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든 걸 말씀드리는 김에 역대 종로구에서 일어났던 역대 2017년 대튼문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